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취입니다. 오늘은 신라젠 신주 인수권 행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에 대한 전 기재부 세제실장의 청탁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제실장은 지금은 의원 면적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이 2014년 신라젠이 2월 14일날 이사의 의결로 해가지고 BW 신주 인수권부 사체 BW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월 4일날 발행을 해요. 이거를 그리고 이 발행을 하는데 누가 인수를 하느냐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기가 신라젠이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그 발행 과정을 한번 보죠. 4명의 등장인물들이 도착합니다. 이게 신라젠이에요. 신라젠이고 이게 그쪽의 대표, 문대표하고 그의 처남, 그 다음에 대주주, 최대주주 그리고 이 사람의 외삼촌 다 이쪽에 이제 주주를 가지고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죠. 주주. 이 사람들이 이 페이퍼컴퍼니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트 파트너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데 크리스트 파트너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부증권이죠. 동부증권 이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이 350억이에요. 350억의 주식을 BW를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젠이 발행을 하고. 그러면 이 350억을 줘야 되잖아요. 350억을 어떻게 주느냐. 이 과정이 재미있다 이거죠. 이 350억을 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인수 받은 만큼.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 출처를 이렇게 역으로 쫓아가 보면은 이쪽에서 크리스트 파트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돈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대여죠. 이쪽은 대여, 대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의 페이퍼컴퍼니가 어떻게 돈이 350억이 있느냐. 이쪽에서 돈을 동부증권에서 350억을 대여해 주는 걸로 해요. 350억.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갔다가 3월 4일 날 한 번에 가요. 당일 날 갔다가 당일 날 이쪽으로 3월 4일 날 이쪽으로 쏴요. 4월 날 쏘고 이 사람이 4일 날 다시 3월 4일 날 350억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빌린 거를 3월 4일 날 빌렸다가 3월 4일 날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쪽하고 이쪽은 아무 관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신중인수권부 사체를 이제 인수를 했고 신중인수권을 이제 가지고 된 거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발행을, 발행의 과정, BW 발행의 과정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3월 14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제네렉스, 제네렉스 미국의 항암치료제, 항암치료, 항암 면역치료제 그거 연구하는 미국의 제네렉스, 제네렉스 회사를 인수를 하죠. 인수를 해요. 이게 이제 팍스백인가요? 뭐 면역치료제 다 해가지고 이제 붕 뜨는 거죠. 이게 면체, 면역항암제, 팍사백이죠. 팍사백. 그렇게 해서 2014년이 이런 식으로 BW 발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표가 비롯해가지고 350억의 신중인수권을 BW을 인수를 한 거죠. 2015년으로 넘어갑니다. 2015년으로 넘어가는데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불과 딱 3월 4일이니까 1년 만에 이거를 이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동부정권, 동부정권, 신라젠, 대표등, 페퍼컴퍼니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이렇게 빌려준 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그리고 이쪽으로 돈 빌려준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채무자잖아요. 이 사람도 채무자. 이 사람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해요. 신중인수권에 대해서 사채에 대해서 조기상환 푸드옵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돈을 어떻게 됩니까? 350억을 조기상환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페퍼컴퍼니는 이 돈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이쪽에다 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 변제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중인수권만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돈을 그 전년도에 350억을 줬는데 350억 준 것이 딱 1년 만에 350억이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다 이렇게 상세시켜버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신중인수권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BW 상환 내용이에요. BW가 3월 4일 날 상환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중인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12월 21일 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신중인수권을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는데 그게 주당 3,500원씩 해가지고 3,500원이죠. 해가지고 얼마를 하느냐? 457만 1,428주를 신중인수권 행사를 해가지고 이 주식만큼을 발행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몇 억짜리냐 하면 고박이 3,500원에다가 이 주식을 더하면 160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60억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BW라는 것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금 조달이 과연 이게 있는 것이냐 자금이. 거기서 이제 국세청이 이것 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제 국세청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세법은. 이거는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이익을 얻었다. 자기 소수들만 이익을 얻었잖아요. 일반 주주들한테 이렇게 평균적으로 BW를 다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42조 1항, 3호에 대해서는 기타 이익의 증여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라라는 근거가 있어요. 2015년도 법에는.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세무조사를 나가죠.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2016년에 나가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2016년에. 아, 2017년에 나갑니다. 2016년에 12월에 이 신라제는 코스닥 상장이 되니까. 상장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장 이익을 엄청 많이 보겠죠. 160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이. 그러면서 2017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6월에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세무조사 착수. 하고 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그 다음에 9월 15일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해줘요. 결과 통지를 해주는데. 당신 증여세, 그 문대표. 문대표에 대한 증여세가. 당신은 420, 한 예상 고지세액이 487억이다. 7억 예상을 한다. 예상. 이렇게 결과 통지를 해줘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고지 처분하는 것밖에 안 남았겠죠. 이게 얘기해서 이제 과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12월에 주식을 처분해요. 문대표는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그 중에 156만 주, 156만 2844주를 처분해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챙기느냐 하면 1325억 원을 챙겨요. 그러니까 그 중에 156만 주만 팔아요. 그리고 1325억 원을 챙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챙겼습니까? 그러면 한 1200억 정도 더 이익을 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팔면 더 많이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익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이 문대표가 자기 고교 동문인 전 기재부 실장, 김병규 세제실장이죠. 그때는 이제 세제실장이 아니었어요. 기재부에 이제 근무하는 국장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 가지고 문현상 대표가 야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이거 부당한 세무조사다 라고 하니까 그 김 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법 질의 신청을 해라. 세법 질의 신청을 해라. 그러면서 그거를 알려줘요. 6월 달에.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러니까 9월 11일 날 이때 9월 11일 날 이 문대표는 세법 질의 신청을 하죠. 기재부에. 세법 질의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과세 근거인 42조이랑 3호에 대한 그거를 세법 질의를 신청을 한다. 특수관계자가 없는데 자꾸 특수관계자 있는 것처럼 매여 가지고 과세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17년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으로 넘어갑니다. 2018년에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일단 1월 10일 되니까 문대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고지를 해요. 고지를 하는데 고지세는 예상 고지세 보다 더 많아가지고 494억이 됩니다. 과세 근거는 42조이랑 3호다. 특수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신라젠하고 이 신라젠하고 이 대표하고는 둘이는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사끼리 이렇게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증여세에 이득을 준 거니까 증여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금 유입이 실질적인 자금 조달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정도 형식을 위해서 그 실질을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만 신주인수권을 이렇게 돌린 것밖에 안 된다. 35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렸지 않느냐라는 식의 과세 근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드디어 3월 20일 날 이제 얘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3월 20일이에요. 3월 20일 날 김실장이 세진실장으로 실장으로 임명이 돼요.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문정권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3월 20일 날 실장이 임명이 되고 불과 10일 만에 임명된 지 10일 만에 3월 30일 날 외교심미위원회를 열어요. 외교심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 이게 회사하고 대표하고 관계에서 특수관계를 따지지 말고 이 주주하고 대표하고 관계에서 따져봐라. 그러면 이 주주하고 대표하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다.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주들한테 대표가 특별하게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과세관층은 무슨 소리하고 있냐. 회사로부터 이 사람이 대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회사가 이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무슨 주주가 대표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회사가 BW를 발행을 하지 주주가 무슨 BW를 발행을 합니까. BW를 발행을 한과 동시에 그게 행사를 하게끔 해줬으니까 회사하고 대표하고 관계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지. 무슨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외교를 만들었다 하는 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오버다. 그리고 그 외교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위원인들이 모르는데 이런 식의 외교를 함부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이게 기재부가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금만 뭔가 로비가 딱 하면 외교를 막 여기서 해석질의를 만든단 말입니다. 기재부에다 일단 외교 넣어가지고 야 심의해주라.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조세심판원에 가서 봐라. 기재부에서 이렇게 외교를 해석했잖아요. 이 외교 해석한 대로 너희들이 좀 해주라. 그러니까 로비의 타켓이 기재부 외교심의위원회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조세시장에서는 이런 걸 이용을 하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 참 문제점이 이런 게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법률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오다주면 거기에 눈치 보고 샥샥샥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위원회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뭔가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10일 만에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그래서 의결이 그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애교가 애교 해석이 나온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김 실장이 6월부터 9월까지 이 조세심판원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이에 조세심판원에다가 불복을 해요. 문 대표가. 그러니까 그 국장, 과장, 담당자, 담당자 사무관한테 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업체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교가 최근에 생성한 거 있으니까 그 애교 좀 받아 봐라 기재부로부터. 그래가지고 좀 잘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탁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다가 청탁 전화를 한 거죠. 그게 노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세제실장이니까 너무 같은 식구주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조세심판원이 행안부 쪽은 지방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제실 쪽이 거의 이제 그쪽으로 일부분이 또 그쪽에 있고 간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조세심판원 자체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좀 파견나간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4위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그렇게 청탁을 했는데 11월 며칠이냐면요 16일날 조세심판원은 이제 소위원회를 먼저 열어요.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이제 뭐 전원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부위원 두 명하고 외부위원 두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 외부위원으로 이제 비상임심판관이라고 하고 이거는 상임심판관이라고 그래요. 이 네 사람이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기각결정. 아 맞지 이렇게 회사하고 대표하고 관계지 무슨 주주하고 대표하고 관계에서 증여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제 기각결정을 한 거죠. 이걸 가지고 뭐를 인용결정으로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려고 했던 김 실장인데 제가 볼 때는 법리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거는 너무 오바를 한 거다. 이 사람들도 목숨을 그어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이렇게 법리에 따라서 오바를 하면 감사원은 아무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청탁전화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달라. 감사원에다도 감사청구가 들어오고 청와대에다도 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고 그랬다. 이거예요 민정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 실장이 공직자로서 너무 이게 오바를 했다. 공직이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잠깐 너무 귀고만장했지 않았나.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것이 공직자들 고위 간부가 되면 될수록 항상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했다는 게 그게 이제 평소에 그 스타일 그리고 기재부의 그런 스타일을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019년으로. 2019년으로 넘어가니까 이 김 실장의 행위가 이제 감사청구가 들어오니까 감사원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3월 25일 날 이제 감사가 착수로가 됩니다. 감사 착수되어 가지고 15일 동안을 감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4월 22일 날 4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4월 22일 날 이제 김 실장이 세진실장에서 물러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는 물러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합니다. 징계 요구를. 이거는 이제 감사위원회가 열려요. 감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징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원에서는 딱 그 징계를 그 사람 파면시켜라 아니면 뭐 정직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지정하지 않고 너희 기재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반발을 하는 거죠. 7월 달에 아 이거 좀 처분 요구가 너무 좀 그런다. 재심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재심을 요청을 다시 좀 심의 좀 해달라. 하니까 9월 달에 감사원에서 노 하면서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감사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죠.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내 통보를 해줘야 돼요. 감사원에다가. 그러니까 한 달 내 10월 25일 날 이 사람을 의원 면직을 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편 내고 공직을 떠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청탁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징계만 시키면 되겠느냐 고발해라. 왜 고발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감에서도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신라전에 관련된 증여세 사건이 지금 이 신라전이 뭐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뭐 수사가 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거액의 돈을 거액의 이익을 번 사람들 주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항시 이 사람 돈을 좀 이렇게 좀 노려보는 사람들이 항시 붙죠. 붙을 수밖에 없어요. 붙을 수밖에. 그러면서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하죠. 도와줄 거 없을까 이런 말 나왔다는 거는 그만한 대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 실장도 보면은 한 2,200억 신라젠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한 2,200만 원의 양도 차익을 봤다라고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라젠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신라젠의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공동체일 것이다. 이 운명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런 식으로 김 실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재부 세신실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권력의 핵심들이 돈 냄새를 왜 못 맡아요. 문대표 혼자 돈 벌게끔 하지는 않죠. 문대표 혼자 돈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나누고 분배하고 그럼 배포는 공덕 속에서 서로가 인정이 있어야 이제 인정도 싹트고 그러죠. 인색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쪽이 있고요. 권력이 있는 쪽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아쉬워요. 이게 돈이 그런데 이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부러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되는 속에서 같이 뭐가 이리 추진되는 것이 그게 사업이죠.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잘되면 바깥도에서 놀게 되고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신라젠 대표에 대한 증여세 그거의 400억 넘는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494억이네요. 신라젠 대표 증여세 494억에 대한 조세심판원 청탁전하 사건의 진실이 이랬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